이번 시간은 pc 관리와 시스템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c 업그레이드인데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죠. 그런데 그 작업에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먼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먼저 보면 지금 윈도우 7을 쓰다가 윈도우 8이나 8.1이나 10으로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버전이 올라가는 거죠. 한글 2007에서 10이나 14, 2020까지 있겠죠. ms오피스도 2012나 13에서 16, 19 이렇게까지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는 교체를 하거나 새로 추가해 주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cpu의 펜티엄 4였던 것을 i7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대폭적인 업그레이드겠죠. 이 정도면 또는 i3에서 i5나 또는 i7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메모리를 1기가에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드디스크를 500기가에서 1테라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형태를 우리가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오류 검사인데요. 체크디스크를 말하는 건데요. 이 명령어 좀 잘 알아두시고요. 체크디스크의 정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하드디스크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인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 가능한 오류가 있으면 이를 복구해 주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크 공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류 검사를 한다고 해서 디스크 공간이 줄어들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어는 체크디스크라는 명령어인데요. 체크디스크 옵션에는 슬래시 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스템 파일의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량 섹터나 복구를 시도하는 체크디스크 R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PC 응급처치에 대한 거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났거나 전원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데 당연히 전원이 들어오지 않겠죠. 부팅 시에 삑 소리가 날 때 삑이빅 소리가 날 때 크게 그래픽 카드의 문제이거나 램의 메모리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신호홈이 길게 한 번 짧게 세 번 신호홈이 길게 세 번 나는 것은 메모리다. 삑삑 무슨 소리가 난다 컴퓨터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장착을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팅이 안 되는 경우 당연히 하드디스크의 점퍼 설정이 올바른지 지금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드디스크 점퍼를 세팅하는 것은 IDE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방식이 있어요.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방식인데요. IDE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일 때 마스터냐 또는 슬레이브냐 라고 하는 점퍼를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세팅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전부 다 뭐예요? SATA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SATA 1이냐 2이냐 3이냐 이러한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증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요. 점퍼 설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 부팅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하드가 두 개가 달렸는데 마스터, 마스터 이런 경우에는 부팅이 안 됩니다. 충돌이 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이렇게 각각 설정을 해야 됩니다. 메모리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도 역시 메모리가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으면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신호음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2종의 램이 혼용됐을 때, 제조사가 다른 메모리들이 서로 섞여 있을 때, 또는 메모리도 보면 양면 메모리가 있고 단면 메모리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 메모리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모스의 오류가 난 경우에, 시모스의 이상인 경우, 시모스의 셋업이 에러 메시지에 의해서 해당되는 시모스 셋업이 올바르게 수정하면 되는 거겠죠. 표시된 에러에 의해서 나타날 경우에, 시모스 설정이 변경된 경우, 역시 당연히 시모스 설정이 변경이 되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모스 설정이 내가 변경하자는데 갑자기 변경됐다. 이런 경우에 바이러스는 의심해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모스 설정이 초기화된 경우, 이건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날짜나 시간이 자꾸 내가 설정되지 않은 날짜, 시간으로 돌아간다든가, 옛날 날짜로 돌아간다든가, 예를 들면 2010년대로 돌아간다든가, 2001년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 날짜가 그렇게 바뀌거나 시간이 초기화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환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하시면 되고요. 시모스 셋업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이때 배터리를 제거했다가 다시 장착을 하면 비밀번호를 다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배터리를 제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 케이블을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터리를 제거를 해야지만 비밀번호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스 셋업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 배터리를 뽑았다가 다시 장착하면 된다라는 거, 이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의 오류에는, 디스크 인식이 안될 경우, 케이블이 잘못됐거나, 또는 시모스 셋업에서 하드디스크 인식 타입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오토 디텍트 기능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건 바로 IDE 방식에서 쓰는 것들이 때문에,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읽기 오류가 발생한 경우, 디스크 검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드디스크 오류를 검사해서 수정해주면 되겠죠. 시스템 파일에 부트 섹터가 손상된 경우, 그럼 당연히 부팅이 안되겠죠. 부트 섹터가 날아갈 경우에는 부팅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팅이 가능한 USB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또는 안전모드로 넘어가서 해결해볼 수도 있겠지만, 부트 섹터가 손상이 되면 사실은 거의 해결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바이러스 원인에 의해서 부트 섹터가 손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윈도우를 설치하는 게 낫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은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해결이 안되고요. 재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오류가 있는데요. 프린터 오류는 스플 에러가 발생한 경우, 스플 공간이 부족해서 하드스크의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하드스크가 너무 꽉 채워서 쓰게 되면, 컴퓨터도 느려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인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프린터의 케이블이 연결 상태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 안되겠죠. 또 프린터의 기종이 변경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내가 쓰고 있는 프린터는 A라는 프린터인데, B라는 프린터로 선택되어 있거나 이러면 인쇄가 당연히 안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터 드라이버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등록 정보의 설정 상태로 확인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지스트리가 있는데요. 레지스트리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두면, 레지스트리는 각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 즉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레지스트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계층적으로 되어 있다,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층적인 구조,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레지스트리다. 뭐가, 사용자에 대한 프로필,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계층적인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 곳이 어디다? 레지스트리다. 레지스트리 정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RQ나 IEO 주소나 DMA 자원에 대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또 레지스트리 정보에서는 윈도우가 실행 중이로 지속적으로 참조하기 때문에, 이 레지스트리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레지스트리를 계속적으로 편집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편집을 또 잘못하면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하는 것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편집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지스트리를 편집하려면, 이 검색창에다가, 레지에디트라는 명령을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뜨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 잘못된 변경을 하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고, 중요한 정보를 모두 백업한다면 레지스트리 변경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사용자가 새로운 레지스트리 키를 추가하거나, 기록된 레지스트리를 편집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크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hkeyclassysroot 같은 경우는, 파일의 각 확장자에 대한 연결 정보라든가, OLE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urrent user는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에 대한 설정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current user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유저는 뭐냐면, 컴퓨터에 유저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유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 머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설정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urrent config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윈도우의 디스플레이 정보와 폰트, 프린터 정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최적화인데요. 시스템 최적화하는 것들 중에서, 드라이브 조각 모음은 단편화된 파일의 조각을 제거하는데요. 이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입출력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스크 용량에는 증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용량이 증가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는 CD-ROM이나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읽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 있는데요. 디스크 정리는 시스템에 불필요한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삭제하죠. 시스템에 불필요한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삭제하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공간을 확보해서 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제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드라이브 조각 모음하고는 다르죠. 용량이 증가하진 않지만, 디스크 정리를 하게 되면 용량이 증가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관리자 같은 경우는 작업 관리자 창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고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여기 있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작업 끝내기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강제로 끝낼 때 쓰는 것이 작업 관리자입니다. 이거 단축키 꼭 알아야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ESC라고 하는 단축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트워크의 작동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사용자 컴퓨터끼리 연결된 경우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관리자는 다른 프로그램을 전환하거나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작업 관리자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는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실시간 높음, 보통 낮음 등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작업 관리자는 보면 프로세스 탭이나 성능 탭이나 사용자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나 성능이나 이런 사용자 탭들이 있는데 이러한 탭들을 보고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 탭에는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서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CPU나 메모리 등을 표시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CPU나 메모리 등을 또는 디스크,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한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점유율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탭에서는 컴퓨터의 성능에 대한 CPU, 메모리에 대한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치로 표시하지만 이것을 성능에서는 그래프로 표시한다라는 거 사용자 탭은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를 표시하는 거 현재 누가 로그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문제 해결 이 부분은 시험에서 종종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하드디스크에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아니면 백업을 해서 삭제해 두면 되겠죠. 또는 디스크 정리를 하면 역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또는 휴지통의 크기를 줄이거나 휴지통 비우기를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보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해서 별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용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거나 하드디스크를 새로 장착을 해야 되겠죠. 추가로.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속성의 고급 탭에서 성능 영역에서 설정을 클릭한 다음에 성능 옵션에서 가상 메모리 영역을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량을 크게 해서 메모리에 부족한 경우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드디스크에 빈 공간이 남아 있어야지만 가상 메모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쇄가 안 되는 경우. 역시 프린터하고 전원이 켜져 있지 않거나 연결 상태로 확인해 봐야겠죠. 또는 드라이버가 맞지 않는 경우.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인쇄가 당연히 안 되겠죠. 하드웨어가 충돌났을 때 장치관리자에서 설치된 하드웨어에 보면 충돌난 하드웨어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란색으로 물음표가 뜨거나 또는 X표가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X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재설치를 하면 되겠고요. 복수계의 하드웨어가 하나의 제어기를 사용할 경우 하드웨어 하나를 삭제한 다음에 재설치하는 경우 이러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역시 랜선이 빠졌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랜카드가 고장났거나 동작하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시스템 속성에서 네트워크의 속성에서 컴퓨터의 이름이 같으면 역시 네트워크가 충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의 이름이 같은지도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혼자 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을 때 컴퓨터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이름이 충돌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고요. 시스템 복원이 필요한 경우 제어판에서 시스템 보호 탭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복원을 해서 원래 복원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해당 복원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서나 사진이나 기타 개인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시스템만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장받았던 또는 저장했던 문서들 또는 사진들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방화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방화벽은 윈도우 디펜더의 방화벽이 있는데요. 이 방화벽 때문에 해킹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함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알림 설정이라든가 방화벽을 설정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관리와 시스템 최적화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업그레이드라든가 응급조치라든가 오류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종 시험에 나오고요. 레지스트리에 대한 것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레지스트리 정의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작업관리자에 대한 거 단축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윈도우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쯤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